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엔비디아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최대 주주인 회사를 만들어 거기에 주요 정부기관과 국유은행, 기업 등 총 19곳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6개 국가가 합의했습니다. 6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투자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반도체 설비와 재료 분야 이외에도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AI 반도체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며 극찬을 받던 반도체 회사들이 거짓말로 주주들을 속이고 판매하지도 않은 제품을 판매했다고 속이며 매출을 부풀려오다 적발돼 증시에서 퇴출되고 회사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각광받던 반도체 회사는 주가가 97%나 폭락해 시진핑도 감쪽같이 속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대체 지금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생산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와중에 중국 반도체 업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었습니다.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던 업체가 역대급 거짓말 속에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 정보기술 분야의 한 온라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인공지능용 GPU 유니콘인 샹디션이 하룻밤 사이에 해산하고 수백 명의 직원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샹디션이 지난 8월 30일 충칭 본사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회사 해산과 기존 고용계약 종류를 선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샹디션의 갑작스러운 회사 해산이 화제가 된 건 이 기업이 지난 수년간 중국의 엔비디아로 불리면서 중국 내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를 포함한 주류 언론도 이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홍콩 영자지 사오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샹디션이 자금난과 소속 문제에 시달리면서 회사 해산을 결정했다. 직원 400명에 대한 고용계약도 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황당한 건 이 회사의 본사가 있는 충칭시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샹디션을 올해의 유니콘 기업으로 꼽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해산을 결정하고 직원들을 다 해고시키다니. 심지어 샹디션은 기업 가치가 150억 위안 2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평가를 받아온 기업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샹디션은 반도체 전문가인 탕지민이 2020년 9월 충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2022년 9월 12나노미터 기술로 제작되는 고성능 GPU 텐진. 이로를 내놨고 이듬해인 2023년에는 성능을 더 강화한 텐진 2호도 출시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이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가진 GPU로 인공지능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에 폭넓게 쓸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샹디션을 칭찬하는 기사들이 쇄도했습니다. 샹디션은 창업 직후 첫 다운드 투자와 금융기관 용자 등을 통해 약 4,700억 원을 조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텐진 1호와 2호 GPU를 출시하는 데 성공하며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망하고 나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부제품은 미국 엔비디아의 제품은 물론 중국 내 화웨이에. AI 칩인 어센드 910 시리즈에 비해서도 성능이 떨어져 대량 주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자에게 약속한 비라운드 940억 원 투자자금 모집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신규 자금 용자도 어려워졌던 것인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회사가 만든 GPU의 품질이자 성능이었습니다. 샹디션도 자사 제품이 기대한 수준의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가장 공분을 일으킨 건 이 회사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샹디션이 개발한 GPU가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계 사모펀드에 인수된 영국 반도체 칩 설계 회사, 이미지네이션 테크놀로지의 사용권을 받아 GPU를 설계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엔비디아라는 찬사를 들었지만, 글로벌 AI GPU 시장을 휩쓴 엔비디아의 적수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 벤처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를 차단한 데다, 중국 내 투자자들도 첨단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서방, 제재로 해외 판로까지 막히자 자금난을 겪었고, 결국 회사의 문을 닫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샹디션에 앞서 중국의 엔비디아를 목표로 내걸었던 베이징 쪼장과기도, 지난 6월 28일 금융사기 혐의로 선전증시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2019년 상장됐던 쪼장과기는 데이터 센터, 내 서버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즉 DPU 개발로 각광을 받은 곳이었고, 엔비디아도 DPU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어, 한때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며,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악마의 주식이라 불리던 중국 반도체 기업 쪼장과기는 결국 상장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은 최고치 대비 97%가 떨어지는 등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고, 이번 사태로 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 중국 반도체 산업 역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었던 데다, 이 회사가 개발한 차세대 DPU가 양호한 성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쪼장과기의 주가는 1년 만에 70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가장 비싼 주식에서 역대 가장 쓰레기 주식으로 추락하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 회사 역시 DPU 판매 실적은 부풀려져 있었고, 회사 공시에 심각한 허위 사실이 드러났는가 하면 금융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 회사 역시 팔았다고 했던 제품들을 대부분 창고에 쌓아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쪼장과기의 시가총액은 97% 증발했고, 현재까지 직원의 70%를 해고했습니다. 앞서 회사문을 닫은 샹비 샘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쪼장과기 역시 자체 개발한 N2600 DPU가 엔비디아의 DPU 제품인 블루필드의 성능과 동급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 실제 판매량은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2600은 지난해 딸랑 400대 팔렸는데, 그마저도 제품을 구입한 고객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만이 아닙니다. 상하이의 우성 반도체도 지난 6월 최종 파산 철가 됐습니다. 이 업체는 OLED 구동칩, 플래시 메모리, 이미지 센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반도체, 웨이퍼 공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자립을 위한 노력은 내후회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태가 신박해지자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더 강화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장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 액수는 25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미국, 대만을 합친 구매 액수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든 자금을 쏟아부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뚫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스타트업의 폐업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계속 새로운 정부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중국 정부까지 나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의 사상 최대 규모 반도체 펀드를 조성했으니, 이렇게 돈을 물쓰듯 쓰면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걸 보면서 중국인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한 이 같은 반도체 불기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스타트업들의 폐업이 이어지자 파웨이도 AI 칩 생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GPU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 선두주자 엔비디아를 앞세운 팀 USA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GPU 이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최전선에 반도체 스타트업 망고 부스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데이터 처리 가속기, BPU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GPU의 대안이자 역전의 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DPU나 초미세, 초저전력 반도체 없이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DPU와 초미세, 초저전력 반도체를 세계 반도체 전쟁의 비장의 무기로 꼽는 것은 이 두 가지. 반도체가 반도체 산업과 AI 생태계의 가장 큰 안건인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고사양 컴퓨터 서버를 모아놓은 데이터 센터는 AI 시대의 필수제입니다. 하지만 AI,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관리하려면 데이터 센터에 무수히 많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GPU 가격은 개당 2천만, 3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데이터 센터는 환경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채치 PT는 한 번 돌릴 때 GPU 수만 대가 필요하고, 이렇게 한 해 쓰는 전기료만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업계에선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사용하는 전력량이 6천 가구가 쓰는 전력량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미래에는 AI 서비스를 한 번 받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크기의 컴퓨터와 전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기술 발전이 멈추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인공지능은 전력 먹는 하마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GPU를 선점해 엔비디아를 제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엔비디아도 GPU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아직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DPU 기업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스타트업 망고 부스트는 최근 AMD와 협업해 망고 부스트 소프트웨어가 담긴 AMD DPU 칩을 개발의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전쟁을 위한 출정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도 비싼 GPU를 구했다 하더라도 전력 소비가 큰 데이터 센터를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 기업들은 일정 숫자에 GPU를 유지하면서 DPU를 달아 최적의 효율을 내는 데이터 센터를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그래서 이 분야에 인재들이 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도 2020년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0 기조 연설에서 CPU와 GPU에, 이어 DPU가 가속 컴퓨팅의 또 하나의 핵심 출입될 것이라며, DPU를 반도체의 미래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 신고를 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올 3분기 삼성전자와 SK아이닉스의 반도체 매출이 최대치를 쓸듯합니다. 특히 SK아이닉스가 인텔을 제치고 3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국도 일본도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뾰족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대 성과의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 반도체가 HBM에 이어 DPU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 중국 방산이 또 한 번 굴욕을 당했습니다. 다 따놓은 수출 계약을 하루아침에 날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JF-17 수출권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공군 전투기의 세대 교체에 실패하여 벌써 7년째 운용 가능한 전투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그 공백을 채울 전투기 도입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간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국가들을 저울질하며 값싸고 성능 좋은 전투기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여기에 도전해서 거의 수출 직전까지 갔었죠. 하지만 최근 아르헨티나가 마침내 도입 사업의 승자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덴마크에서 퇴역시킨 중고 F-16이 선정되면서 중국은 현역도 아닌 패전투기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수출 문턱에서 중국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업 선정 얼마 전에 중국이 JF-17을 수출했던 국가로부터 어이없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JF-17이 이륙을 못한다는 것이죠. 아르헨티나가 아무리 급해도 날지 못하는 전투기를 돈 주고 사올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이야 이들 박박 같았겠지만 아르헨티나는 냉정하게 중국을 후보에서 떨어뜨려버렸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아르헨티나는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중국이 탈락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덴마크 대표단과의 협상이 매끄럽게 성사되면서 중고 F-16을 인도받기로 했죠. 그 전까지 후보 기종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JF-17은 이것으로 또다시 수출 실패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가장 큰 두 가지는 바로 새로운 대동령의 성향과 미얀마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시장에 나와있는 전투기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후보에 올렸습니다. 중국의 JF-17이 물망에 올랐던 것도 그것 때문이고 비슷한 이유로 인도의 테자스 역시 검토되고 있었죠.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제 사출 좌석 문제로 수출이 불발된 한국의 FA-50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페인이 중고로 내놓은 프랑스제 미라주 F-1, 스웨덴의 그리펜 EF, 이스라엘의 퇴역크피르, 중국의 L-15와 J-10, 이탈리아의 M-346 러시아의 수-24 등이 명단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야말로 로우급 전투기 시장에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기종들이죠. 이중 JF-17은 사업이 꽤나 진전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측에서 상당히 대담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투기는 물론이고 장갑차, 군용 차량, 소형 경비정의 일부 원자력 기술까지 꾹꾹 눌러담아 전군 현대화를 지원하는 패키지를 조건으로 내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끼를 그냥 덥성 물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빛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젠 오히려 모르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이렇게 나오자 미국이 바로 좋은 제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과거 덴마크에 팔았으나 현재는 퇴역한 상태인 F-16을 도입하는 것을 허가해준 것입니다. 단순 도입 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과 소폭 개량, 심지어는 공중급 유기의 할인 판매까지 곁들여줬습니다. 이대로 중국과 미국이 아르헨티나 사업을 둘러싸고 구매 혜택으로 치킨게임이 시작되는 듯 했는데요. 상황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2018년 미얀마는 중국으로부터 JF-17을 구매했습니다. 군부가 집어삼킨 미얀마의 국제적 입치를 생각하면 이들에게 전투기를 팔아 줄 만한 나라가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듬세 시장을 잘 노려 팔았던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JF-1700이라는 전투기 자체가 결함투성이인 반쪽짜리 전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도 인도분이 미얀마로 넘어간 지 4년째, 미얀마 언론에서는 중국이 판매한 JF-17 전투기가 단한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조적 결함, 무장 및 부품의 부족, 기술의 부재 등으로 미얀마는 구매했던 JF-17의 유지 보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 이전의 성능 자체가 엉터리라서 레이더와 화력 관제에 문제가 있었으며 티체 역시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했다고 전해졌죠. 보도 시점 당시에도 이 안마 군부는 내란 상황에서 지상 공격 임무를 시키기 위해 E-130, MAC-29, K-8 등 보유하고 있는 여러가지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정작 지상 공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JF-17은 이러한 결함들로 이내 단 한 번도 임무에 투입되지 못한 채 경납고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것만으로도 아르헨티나의 사업에는 큰 제동이 걸렸는데요. 여기에 쐐기를 박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괴짜 혹은 급진주의자로 불리는 극우 성향 대동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판 트럼프라고 일컬어지는 정도의 인물로 거의 만국 직전까지 몰렸던 아르헨티나의 모든 체제를 전부 뒤집어 엎겠다고 말하며 유권자들을 홀렸습니다. 그는 남미 국가 지도자 치고는 흔치 않은 친미 성향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국이 직접 견제하는 중국 전투기 도입 계획을 백지화시켜버렸습니다. JF-17은 중국 당국의 파격적인 지원 사격을 등에 업고도 아르헨티나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졌죠. 중국 방산의 이러한 행보를 보면 정말 지독히도 안풀린다 싶습니다. 연전연승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과 이들이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중국이 JF-17로 노리는 시장은 명확합니다. 한국이 FA-50으로 공략하며 톡톡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로우급 전투기의 듬세 시장이죠. 그래서 성능 역시 FA-50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만들어졌는데요. 파키스탄의 자금으로 중국이 개발한 JF-17은 한국의 FA-50과 유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급 대비 우월한 스펙에 더해 가격까지 싸서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점이죠. 다만 제2세계에 속한 중국과 제3세계에 속한 파키스탄이 제조한 만큼 방산시장을 선도하는 서방세계에서 채용되기는 매우 힘들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대신 그들의 시장 내에서는 JF-17은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JF-17은 비슷한 성격의 경전투기인 FA-50이나 테자스 대비 최고속도, 작전 반경, 엔진 추력, 레이더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FA-50이 아직 획득하지 못한 공대함 공격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블록, 이 기준 약 2,5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그 처참한 실체가 머지않아 차차 밝혀집니다. JF-17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의 원본이 맥-21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플랫폼이죠. 기수가 철진한 슈크콘 구조라서 크기와 출력이 고성능으로 이어지는 레이더를 집어넣기에는 너무나 불편했고, 기체 내부의 여유 공간도 좁아서 첨단 전자, 장비를 탑재할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JF-17에 탑재했던 러시아산 엔진은 추력, 신뢰성, 연비 모든 면에서 낙제점인 하자품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극심한 매연 문제까지 달고 있었죠. 개발을 맡은 중국은 초도 비행에서부터 매연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과감한 설계 변경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국산도 아닌 항공기의 설계 변경은 더 신중한 고민을 통해 결정했어야 할 문제지만, 중국은 JF-17을 만들어주기는 했어도 자기들이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니나 닿을까, 이것이 기체 전체의 구조 강도에 문제들 일으켜 온갖 기상천외한 트러블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체 이곳저곳에 금이 가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전기적 오작동으로 후방 좌석이 제멋대로 사출되질 않나, 정작 제대로 사출되어야 하는 비상사출 모해 훈련에서는 아예 사출기가 작동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엔진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져서, 비행기가 아니라 관짝을 만들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화들짝 놀란 파키스탄은 허겁지겁 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증을 중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엔진 제조사 클림호프와 직접 접촉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을 통해서만 엔진의 조달과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계약서 상 독소 조항이 가로막았죠. 수출시장에서 눈에 띄게 경쟁력을 잃어가자 중국과 파키스탄은 계량을 통해 성능을 정상화하고, 중국제 AESA를 장착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블록 3에 도달한 현재. JF-17은 어찌저찌 4.5세대에 해당하는 성능은 갖췄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반대 급부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속구쳤습니다. 나이지리아가 구매한 JF-17 블록 2는 3대에 1억 8천만 달러였는데, 아무리 소량 도입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당 6천만 달러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블록 1이 500만 달러, 블록 2는 2천 5백만 달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거래가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이 돈이면 F-16, FA-18, 그리펜 등 멀쩡한 전투기까지도 구매할 수 있으니, 가격, 경쟁력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능을 부풀려 홍보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되찾아보려고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의 탑건을 벗겨서, JF-17로 인도의 전투기를 때려잡는 영화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2억 파키스탄 인구의 절반이 관람한 유례없는 대히트를 쳤고, 개봉 후 파키스탄 공군 조종사 경쟁률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화의 개봉 직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 거기서 JF-17이 인도군 전투기들 격추했다는 소문까지 퍼져 영화는 더더욱 흥행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새빨간 거짓말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인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미국산 F-16의 공대공 미사일이었고, JF-17은 후방에서 눈먼 항공폭탄이나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군도 실제로는 JF-17로 인도를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실성능도, 가격도, 수출 성적까지 무엇 하나 챙기지 못한 JF-17은 수출 시장에서 점점 외면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FA-50을 이곳저곳에 팔며, 그 성적을 바탕으로 개량형과 파생형의 개발까지 순조롭게 시작한 것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지난 3월 7일, FA-50의 개발사 카이는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간 언급만 나왔던 FA-50의 단좌형, F-50 개발 계획이 들어있었죠. F-50으로 개량되면 기본 복좌식인 FA-50의 뒷좌석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연료를 추가로 탑재하게 되는데요. 이를 동해 작전 임무반경이 확대되고, 사업 기회가 다변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55억 원을 투자하는 단좌형 F-50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세계 총 450여대로 추정되는 단좌형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카이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저열한 성능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잃은 JF-17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인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중국이 감히 쫓아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방산시장을 선도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KF-21 전두기 실전 기체 조립 사전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무서운 성장에 수많은 군사 강국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한국의 독자 방산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해나가는 모습에 놀란 눈치인데요. 헌데 방산기술력의 척도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오리지널, 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로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놀라운 신기술을 인일, 공개하며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벽한 군사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말전이 필요하지만, 한국을 군사 기술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은 무엇인지, 한국에서 개발되는 신기술 헌왕을 알려드렸습니다. 최근 가장 화재된 전두기는 한국산 KF-21, 전두기가 아닌 미국산 F-35 전두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에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F-35 전두기의 레이더가, 공중작동 시험 도중 갑자기 먹동이 된 채 작동을 하지 않아 작전비행에서 아찔한 상황을 인출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 F-35 전두기의 레이더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세계 각종 언론은 이에 대해 대서득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F-35 레이더 성능 업그레이드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는 로키드 마틴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거색해 작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 교차되지 않은 레이더를 반드시 교체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F-35 도입국들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대 여론이 불길처럼 드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레이더 성능개량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세계 F-35 전투기 도입국들이라면, 빠짐없이 전부 실시해야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사실이 화제되는 이유는, 우리 한국의 KF-21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이 이미 미국을 앞질러 이스라엘과 12일을 다투는 세계 정상급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현재 세계에서 제작되고 있는 전투기 중 가장 5세대 가까우면서, 실제 5세대급으로 성장이 시험가능한 전투기이며, 일부 기능은 미국의 성능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F-35 전투기를 제외시키고, KF-21 전투기를 추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레이더 성능은 놀라운 수준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역시 획기적인 향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성공 가도를 달리던 4.5세대, 대한민국 전투기가 스텔스기로의 비약적인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스텔스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번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표한 스텔스 가술과, 그 계량관은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상황과는 반대로, 여전히 미국은 F-35 전투기 성능 계량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성능 계량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 놓았습니다. 이처럼 미국 방산업계의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갑질이 이어지는 와중, 한국 공군 측은 최근 F-35가 마지막 미국산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미국 정부는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산 무기에 종속되길 원했는데요. 한국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은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측은 군사 무기 기술 분야에 관해서 한국이 실패를 맛보길 원해왔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당당하게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 한국의 무기 국산화 지표는 끈 1년간 8%나 상승하여 국산화율 90%까지 기록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일정표는 많은 사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이 측은 이번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KF 승모한 개량을 거듭해, 함재기와 전자전기 등 완벽한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2027년까지는 KF-21 전투기의 완전한 스텔스기 버전인 블록키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블록 관계에서 KF-21 전투기는 정미류도 폭탄과 국산 천룡 미사일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보람의 파생형인 함재의 전투기와 전자전기까지 이 모든 것을 7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더 이상 외산 전투기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이에 더해 시장 경쟁력까지 키워 해외 수출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훈련기의 경우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명품 항공기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인과,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국마저도 시재기 비행 이후 5년에서, 8년의 시험비행 기간을 거쳐 양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국산 무기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무기 수익률은 전체 비중의 6%,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6개공,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한국의 군용 항공기, 산업체계가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으며,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물론 항전 장비가, 유럽연합과 영국 언론에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말했던 한국산 레이더 기술은, 미국 로키드 마틴마저 위기감을 느끼며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이 호흡을 맞춰, KF-21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차세대 레이더 개량이 완료된다면, 질화갈륨 단자를 무려 3,200개 이상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개발되었던 레이더 성능 대비, 16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한화 시스템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질화갈륨, 레이더 반도체는 KF-21 전투기의 기존 탐지 면적을 10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점처럼 아주 작게 레이더에 감지되었던 물체들을 확대시키며, 전투기 스텔스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가이든 정부는 KF-21 전투기 스텔스 소재와 ASA 레이더 반도체 독자 개발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 이 사업의 전행을 앞장서 미국산 ASA 레이더 반도체 홍보에 나섰었는데요. 만약 KF-21 전투기 계획이 실패하여 전투기 전력 공백이 생길 경우, 미국산 전투기는 물론 값비싼 항전 장비들을 한국에 더욱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미국 방위산업과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에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견전 최고 성능의 대한민국 KF-21 보람의 항전 장비를 포함해, ASA 레이더의 질화 갈륨,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술 자산들과 새로 도입하고 있는 전투 체계를 K-Link로 동합하여 KF-21 전투기부터 스텔스 전투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로 모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개발되었던 1500개의 9세대의 갈륨, 비소를 사용한 미국산 전부기 F-35, 전부기의 레이더 성능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레이더가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전 비행 모의 시험 동제실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하고 깜짝 발표까지 진행했습니다. 세부적인 시험 내용을 보면 한국형 레이더를 K-Link와 연동하여 가상적 전투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한 뒤 국산공대공 미사일로 모조리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자체 개발에 대한 시도는 신의 한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기 독립국으로 당당하게 세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스텔스 성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흐름에 맞춰 5세대 전부기에 대한 열망을 높이며 스텔스 성능 개발에 매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먼저 살펴본다면 스텔스 성능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는 본인들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산 전부기는 인도의 레이더망에 걸리고 러시아산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체가 드러나버리는 등 성능 논란에 힘싸여 이도저도 아닌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텔스 성능 개발이 가능한 국가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나라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고 너도나도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에서 이게 가능하기는 정말 힘든데요.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현재 방산시장에서 4세대, 5세대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 6세대, 근미래의 침단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스텔스 성능 개발이 빛을 발하고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 학원구소는 무르페인트를 비로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시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람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업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남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러킬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러키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 F-22 랩터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 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럭기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전투기 발전 속도를 운운하며 기술력이 뒤처진다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하는 지금 한국은 이제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전행하면서 그것조차 단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4.5세대부터 만드는 모습이 우습다며 역시 전투기 후진국답다고 한국을 비하했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은 기술을 축적해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격사는 엄청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F-3 개발 상황은 참담합니다. 개발 초기에는 일본 혼자 독자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뒤늦게 혼자 개발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한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지만 정작 그 실용성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GCAP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했지만 영국은 강경하게 일본의 태도에 대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저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GCAP 전북이 개발 현황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GCAP에서 하차하게 된다면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은 프로젝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예산을 영국과 이탈리아 두 국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GCAP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원 이상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개발비 20조원을 포함해 생산과 배치까지 고려한 비용입니다. 겉보기에는 엄청나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F-3도 전투기 90여대의 추가적인 교체 소요까지 고려해 F-3 전투기는 약 10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F-3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은 약 5천억원이라는 가격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미국의 F-22보다도 1.5배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그야말로 성능 대비 최악의 가격인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전투기 특성상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만 보아도 이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기체계를 형성할 때 생산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며 좋은 무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무기는 대부분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좋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최고급이지만 성능은 세계 평균 정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상당한 추열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으로 수출까지 바라긴 힘듭니다. 일본은 이러한 예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았으나 세 나라가 모인다고 6세대 전투기가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이었다는 것을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했죠.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은 GCAP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주로 냈습니다. 일본이 개발했던 4세대 전투기는 F-16의 카피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능이 F-16과 비슷하거나 떨어졌지만 가격은 F-16 전투기의 3배가 넘었죠.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한 유로파이터 역시 생산 중단 위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자면 이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모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엔전부터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국까지 함께 참여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공표되었을 때 국내 일부 국민들은 한국만 전투기의 기술력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KF-21 전투기를 5세대 미들급으로 개량하더라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주 국방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대한민국은 단좌기와 복좌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오르고 실전 기체 조립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개념 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는 개발기간 내에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의기투합한 국가들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 개발도 못해본 국가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것은 단지 미국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엄청나게 높은 가격도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영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5세대 전루기를 만들더라도 일본 공군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일본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선관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장착할 미티어 미사일을 납품하고 한국산 전차를 구매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공동군사 협약 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눈치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한국의 교체 소유만 총 170대 가량이며 폴란드 이외의 캐나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잠재 고객층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최소 300대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큰 추열과 수출도 불가하여 이후 전투기 개발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 수출 이익으로 생긴 자본력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 연구개발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국이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부정적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근래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에선 그동안 스텔스 형태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 연구진들의 손으로 직접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안테나를 밀착시키는데 컨포멀 형상을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KF-21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무기체계에서 쓰던 동신 장비도 안테나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체계 및 지휘동제 체계 간 설 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통해 진행해 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궁극의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낸 국가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다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스텔스 무기체계를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자신감 있는 발표를 바탕으로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같은 개념의 기술이라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수치가 낮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하는데 KF-21 전투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 날개는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 주익은 RCS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꺽쇠 모양의 공기읍입구, 반매립식 내부, 무장정도 스텔스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자면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KF-21 전투기를 4.8세대의 전투기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커다란 전투기가 아닌 작은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바꿔 말한다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진 것이죠. 스텔스 형상은 정면 레이더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레이더에 조금 더 쉽게 포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것을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상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특수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페인트라고 불리는 램이라는 도료를 발라야 하죠. 램은 흑색탄소 분말 미세처립자를 함유하고 있어 레이더 전파 흠수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도료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돌풍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램이 아닌 다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것은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9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대부분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레이더 전파도 음수할 수 있는데요. 메타물질은 램 보다도 더욱 뛰어난 흡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주파수는 정말 다양한데 램에 비해 우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흠수할 수 있습니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을 모두 흡수하여 스텔스 성능 자체가 확연히 우수해 지며 대한민국만의 독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투기에 적용된다면 스텔스 부분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선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파동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파동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병용 스텔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투명망토가 되는 셈인데요.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 360사건 해외에서 165건을 취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관계자와 기술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이 KF-21 스텔스 성능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전투기가 5세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비교되냐며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의 전부기가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세대 스텔스기 양산을 성공했으며 모든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맺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의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4대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한국이 우리의 핵심 기술을 미국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만 해당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랑스와 러시아 전투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은 군사 지식에 관해 조금 더 알아보면 비교가 자체가 없다는 사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는 최근 판매율이 높아진 4.5세대 전투기 1분 9세대 형상으로 스텔스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을 보았을 때 운용 측면에서 KF-21 전투기와 비교될 뿐인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산 전투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성능의 허점을 모든 국가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전두기를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성능은 미국산 전부기에 많이 비교 대상입니다. 그 와중에 스텔스 기술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는 교전 능력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한국이 훨씬 뛰어납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비견되는 스텔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다중분광 스텔스입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의 중점은 적에게 남지되지 않는 것이었죠.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좋더라도 결국 적에게 위치가 노출된다면 방어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다중분광 스텔스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지만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유도 기능까지 차단해버리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인 스텔스 기능은 물론 적 전투기가 공격을 시도하는 것까지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기술은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술입니다. 한국의 첨단 스텔스 기술력은 어느덧 미국을 뛰어넘어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더욱 빛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반대파의 역경 속에서도 한국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더욱 강대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한국의 첨단 중국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최신형 탄도 미사일 현무용 미사일이 24시간 동안 중국 영토 전역을 조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무용 미사일이 가진 진정한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KVLSE 미사일 발사대에 탑재할 현무용 미사일의 개발 및 시제 분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미사일 기술 강대국으로 등극한 한국의 현무 미사일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게 된 현무용 미사일은 100% 국산화된 한국형 차세대 미사일이며 잠재적인 적국 중국과 전쟁 발발 시 현무 미사일의 순간 화력을 보조해줄 초장거리 사거리를 갖춘 미사일이기 때문에 한국군 전략사령부가 갖춘 미사일, 전력 증가에 강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형 차세대 미사일, 현무용 미사일의 전신인 현무의 성능과 유효사거리 및 요구작전 능력은 지연발사 당시의 상표적 한가운데에 세워진 목표물을 전문 킬러처럼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탄두 관통력은 무려 콘크리트 12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현무용 미사일은 현무사 미사일처럼 GPS 타격 기술을 사용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과 방공 미사일 회피 능력인 스크리밍 기술을 보유한 뒤 향후 한국군의 군사위성에서 타겟의 정보를 받아 타겟과 오차 범위를 측정하는 CEP 반경 5m에서 절대로 오차 없는 초정밀 정확성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전략체계가 5000km 이상 떨어진 표적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명중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한국군이 운영하던 현무사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 정도에 불과했지만 3단 형식의 미사일 엔진의 추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현무육는 최소 사거리가 6000km까지 늘어나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탄도 미사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거리와 성능은 서해와 동해에서 중국 영토 전역을 24시간 동안 조준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적국의 대도시를 폭격하는 게 충분할 정도로 유효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것이죠.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탄두의 폭장량의 클러스터 탄이나 24일용 구폭탄을 탑재한 것과 달리 현무육 미사일은 9000kg짜리 열압력 탄두를 장착하여 폭발력과 관동력을 동시에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열압력 탄두가 현무육에 결합된다면 중국의 주요 시설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실히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형 킬체인 사업의 타격체계 목적으로 지속적인 소 요 제기가 이루어져 일반 공개 사업으로 전환 현무육 미사일 개발 완료와 함께 방위산업 기업들의 투자를 동해 지속적인 유효사거리 확장을 연구개발 중입니다. 무엇보다 국산 기술, 한국형 플랫폼 사용과 생산량 증가로 한 발당 저렴하게 측정되는 것을 목표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극한의 가성비와 물량을 추구합니다. 또한 국영 2000mm의 대형급 미사일은 한국의 영원한 잠재적 추적 중국의 구축함을 격침시키는 대함 탄도미사일로 개량될 가능성이 역시 충분히 있으며 한국의 방위 기술 능력으로 해군을 위해 개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방위 기업들의 자신감 있는 발표들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세대 KVLSE 미사일 발사대에는 현무용 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KVLSE 미사일 발사대는 동일 국영의 로켓 발사대의 성능을 아득히 뛰어넘고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강대한 화력을 자랑하는 차세대 한국형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미사일 발사대의 전투 중량은 61톤이며 엔진은 1450마력 최대속도 80km 항속거리는 450km로 신속하게 이동도 가능하죠. 신속한 기동력으로 기동타격, 전술 구사하며 잠재적 적국을 현무용 미사일로 무자비하게 타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현재 한국군의 KVLSE 미사일 발사대 배치 수량은 측정되진 않았지만 현무용 미사일 생산과 함께 추가 배치가 지속되고 있죠. KVLSE 미사일 발사대의 다양한 탄 종류에 따른 확장 잠재성은 천무 미사일 전략과 유사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현무 미사일이 대형급 미사일을 담당하며 천무 미사일 발사대가 중대형급 미사일을 담당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무용 미사일을 탑재한 KVLSE 미사일 발사대는 새로운 유압식 구동장치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적용돼 어고각과 방위각이 동시구동의 가능함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사격반응 시간이 93초에서 16초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무용 미사일의 연속 발사와 순간화력이 더욱 증대되었군요. 미사일 전략사령부의 전술사격, 지휘체계로 표적정보 및 사격임무 데이터를 송신받고 그 순간 수신된 표적정보와 사격명령을 바탕으로 사격통 제장치를 이용해 한국을 침공한 적국에게 다량의 현무용탄도 미사일을 순식간에 퍼붓는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현무용 미사일은 현무 미사일과 함께 한국형 킬체인 시스템의 중요 타격체계이며 이를 뒷받침할 지휘사격통제체계를 갖추는 요구사항까지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또한 현무 미사일 배치로 한국군은 개마고원을 비롯한 북한 깊숙한 곳까지 정밀 타격 전략을 갖게 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화성 15 미사일을 쏘기 위해 연료를 주입할 때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 중인 발사대를 정확하게 명중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위치가 확인된 발사지라면 대부분의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현무 2 블록 B는 이러한 작전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블록에 의해 탄두 중량이 500kg인 것을 300kg으로 줄여 사거리를 연장시키면서 폭발력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함경도 북부로 미사일 진지를 이동할 경우 대응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의의 사거리는 완전히 제거하는 데 합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한 전 지역은 물론 동북아시아 일대가 현무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해 대한민국은 전략병기의 전원점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가파르게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대국 한국이 적국의 전역을 타격하는 현무육 미사일을 개발 중인 상황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신형 대전략 무기현무육 미사일은 목표 지역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전략 핵무기급으로 분류되는 병기이며 한국형 전술탄도 미사일에 대한 효용성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무용 미사일의 화력을 보조해줄 현무 미사일이 개발 완료됨과 동시에 생산체계까지 모두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죠. 현무는 트럭으로 견인되는 컨테이너 박스형 발사대에서 장착돼 운영이 되었습니다. 적의 기지에 신속하게 발사해 파괴하고 자신은 재빠른 회피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현무는 블루지라는 이름으로 강화 진지에 배치해 초기 현무를 모두 대체했습니다. 이를 더욱 강화한 현무 미사일은 이제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초기 시제품은 운용포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용 미사일 소식에 중국 시진핑 정부는 한국군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겠군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3위권 이내의 공군 항공 군사력을 보유함에 따라 아시아는 물론 세계 최대의 군사강대국으로 도약했다는 것을 전 세계 언론에 알리는 방식이 바로 KF-21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 비행과 실전 타격 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치호기와 파로기의 공개식과 동시에 이러한 KF-21 전투기의 실전 편대 비행은 이례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공개 비행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에 따라 다른 활주어에서도 시험비행을 동시에 시작하여 KF-21 편대 기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역시 새롭게 수립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대의 전술기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자국에서 스스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지는 상징성이 예우 큰 만큼 가까운 미래 아이오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공군 항공기 체계에 관해선 더 이상 F-15와 F-35 같은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짐은 물론 KF-21 전투기 파생형에 대해서도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을 정도로 보라메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돌이켜본다면 강대국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받은 역대급 초대박 한수가 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초대박 한수가 돼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항공기업들이 F-16과 F-15K 전투기 개량화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KF-21 전투기 생산 가격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이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요. F-15K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한 대당 600억 이상을 요구해버린 미국 항공기업들 사실상 미국산 전투기인 F-15K를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생산라인을 추가로 증강시키는 게 효과적인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F-15 전투기는 설계된 지 50년이 지난 전투기 플랫폼이기 때문에 부품 유지는 물론 스텔스 형상을 유지하는데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죠. 반면 4.5세대를 거쳐 5세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최종 목표로 두는 KF-21 전투기는 초기 단계에도 기능을 적용하여 세미스텔스 기능을 보유했으며 적 전투기의 레이더에는 실제 기체 크기보다 훨씬 작은 형상으로 포착되거나 레이더가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스텔스 성능만 놓고 보면 KF-21의 초기형마저도 4.5세대 전투기 가운데 최상위 급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KF-21 전투기는 기체뿐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90여 개의 주요 부품도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죠.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전투기의 눈인 능동전자주사 위상배열 A사 레이더의 다음 단계인 다중빔 레이더 역시 모든 기술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은 전술기 항공기체 개발 과정을 통해 최소 2034년까지 국산화율을 99%로 끌어올릴 것이며 이 정도 수준은 유럽을 뛰어넘고 한국이 전투기 개발 기술 세계 3위 수준으로 등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최첨단 제조기술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는군요. 반면 한국과 다르게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 국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산 등 외국산 전투기에 더욱 종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대시대 냉혹한 국제사회 속에서 자국산 전투기가 없다면 외국에 그대로 종속될 상황입니다. 한국은 KF-21 보라매를 최소 블록2 수준으로 키우고 스텔스 은신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공군 신형 기체 도입을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새롭게 개최한 합참회의에서 KF-21 전투기의 블록3 방안 또한 공개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때때로 한반도 영공에 진입하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 등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미래 전력으로 KF-21 전투기를 한 단계 향상시키고 스텔스, 소재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국방중기 계획에 반영되는 즉시 KF-21 전투기가 사업 예산이 책정되며 추가 예산 계획이 실행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 우주산업, 방산업계 관계자는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독자적인 국산 전투기 가운데 KF-21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스텔스 성능 분야에서는 중국산 뺑스펙 전투기 J-10 처럼 기체 크기가 커질수록 레이더 탐지 면적이 넓어져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중국산 J-10에 관해 뻥스펙의 민낯을 들춰보면 오히려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J-10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개량형이 아닌 블록원의 일반 스펙을 보자면 KF-21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에 항속거리는 2900을 자랑합니다. 2030년 미래 한국산 터보펜 Z 엔진까지 개발까지 완료된다면 최대 속도와 항속거리도 추가적으로 개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요.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스텔스 형태의 KF-21 전투기 블록2 설계 및 생산에 즉시 착수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처럼 전투기 세대 분류를 하는 방법은 전투기의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무장, 항공전자 장비, 그리고 무장특성 등으로 구분합니다. KF-21 블록2와 F-21 랩터, F-35 라이트닝 등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되며 4세대 급에선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 전투기가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었지만 미국 방산 기업들의 말도 안 되는 업그레이드 제안을 받자마자 한국군은 F-15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할 예산으로 KF-21 전투기 추가 생산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무장창에도 새롭게 개발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다양한 무기가 추가로 탑재될 것입니다. 보람의 전투기 해외 수출에선 300대에서 500대가량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속속히 나오고 있는데요. 방사청은 향후 KF-21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면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 에어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수출 마케팅에 나선다는 구상도 갖추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노력으로 KF-21 전투기 블록2 블록스 같은 스텔스 성능의 진정한 가치와 그에 관한 막대한 기대가 존재합니다. 방사청과 카이는 내년에 시험비행을 거친 뒤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공군해 KF-21 120대를 인도할 예정이며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 블록2 모델이 예정돼 있군요. KF-21 스텔스 형상으로 독자 플랫폼까지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파생형에 대한 아 Drag 2 2 2 2